그냥 그랜드 캐니언인 줄 알았어. 사워 스트림 있고 왜 스트림 있고 이거 몰랐어. 이거 비일체는 스팸 영화에 나왔잖아. 그래 그래 이 정도 기억 난다. 이게 거기 있는 거예요? 이거 그냥 영화에서 보는 거 우리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. 약간 이게 빡한데요 그게. 뭐야 아주 무서운데. 살겠다. 나 이 땅이 좋아. 중간에 서요? 이제 여기서 이제 저희가 또. 예시. 우와. 대박이다. 이거 너무 멋진 거 아니에요. 진짜. 그랜드 캐니언에 우리가 왔어. 와 이거 컵다. 수업료. 여행자들 성지죠 진짜. 어떻게 찍어도 사진이 잘 나오지 않나요? 저 전화 인생샷. 인생샷 나왔을 때. 해석 curious. 정답. 그러면 저는 최근에 있는 도대체 점심으로 잘 나오지 않는 그런 점을 없게 됐어요. 진짜 멋있다. 진짜 멋있다. 어지럽다. 내가 그랜드캐니언에 왔다. 진짜 멋있다.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